이미 쉬기 시작한 뒤에 도착한 스타 바로 하지원 안녕하세요 하지원씨 연예특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이 뭐예요? 여기 택배 못 오신 것 좀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잠깐만요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의상 너무 예쁘세요 여기야 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다 오늘 현비씨가 상 따셨잖아요 현비씨 군대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금생활 잘 하시고요 대상 받은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상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의상 컨셉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그냥 매니쉬한 느낌이요 과감한 디테가 매력적인 드레스